자 여러분은 지금 포항 인근에서 발견된 40kg 넘는 카보나드 블랙 다이아몬드의 원석에서 가공된 통반지 28캐럿이 넘는 통반지를 보고 있습니다. 약 5.8g 정도 이상 되는데요. 카보나드 다이아몬드라는 게 눈으로 봐도 보이죠.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통반지인데 다이아몬드를 통반지로 했을 때 모습인데 이분이 출시하는 것은 캐보션으로 깎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로즈커팅을 입힌 것인데요. 이번에는 캐보션으로 해서 양쪽 털은 9mm로 작고 이쁜 반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노란색 약간 그린빛이 나면서 은혜색 또는 회색 검정색이 다양하게 나오죠. 감정에 따라 색상이 바뀐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천년 카보나드 다이아몬드를 광택을 잘 낸 것입니다. 캐보션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은은하면서 매력적입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우주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죠. 여기서 한번 좀 더 확대를 2.2배로 확대해서 초출맞춰 볼게요. 이야... 이거 보세요. 우와... 갈치색이 나면서 굉장히 예쁘죠. 캐보션을 넣은 건데 광택을 잘 냈었군요. 카보나드 다이아몬드가 맞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네... 현재 이거는 1억 이상은 받아야 되겠네요. 양쪽 넓이가 9mm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주가 이 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최초로 다이아몬드 통반지를 만든 겁니다. 천년 커팅한 거죠. 원하신 분은 주문 가공해 드립니다. 아... 정말 아름답네요. 영롱한 빛이... 감정에 따라 날씨나 환경에 따라 온도에 따라 전자기장의 영향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것은 지금 이전부터 설명해 드린 것과 일치됩니다.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슈퍼 다이아몬드 덩어리 40kg이 넘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품질은 최상급이죠. 이상 포항 3프린트카 뺑두금 성분 분석소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보석감정원의 박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